그래도 빨리 맞아야 될것 같아서 더 좋은 포지션은 메인보컬 메인댄스송 메인보컬 찍어보고 싶은 CF가 있다면 청량음료 CF 한 번 보여드릴 수 있나요? 섭외 들어올 수 있거든요 상상이 필요해요 코타키나발루 코타키나발루라고 생각하고 뭐라도 렉클리? 근데 너무 잘 맞는데 지금? 뭔가 맥주 마시는 것 같기도 하고 손이 그냥 둘 중 더 싫은 남친은 내 친구한테 나보다 더 잘하는 남친 내 친구한테 시비 걸며 싸우는 남친 하나 둘 셋 아 이거 흔들게 되네 너무 꼴 뵈기 싫어요 너무 싫어 둘 다 싫어요 둘 다 저는 질투가 진짜 막아요 그래서 나 친구한테 나보다 더 잘하면 어머 그거 그거 엄청 맞았어 깜짝 놀랐잖아 깜짝 놀랐어 너튜브 채널 민영타임을 위해 카메라까지 구입한 열혈 유튜버래요 영상을 만들 때 제일 신경 쓰는 부분은? 하나 둘 셋 내추럴 아 자연스러움을 제가 브이로그를 위주로 하고 있었어서 왜 아니 그래 네티럴로 하기는 좀 이쁜척하거든요 아 네티럴로 하기는 좀 모른척 해 주라? 2017년 롤린 1위 달성 시 삭발 공약을 걸었던 적이 있습니다 새 앨범으로 1위를 하게 된다면 걸고 싶은 공약은? 말 잘해야 돼 언니 1 2 3 1 2 3 끝났어요? 강 있는 두스테 ara Program 어 방금 생각이 났는데 아 방금 오늘 공약을 하게 되면 아이돌리그에 다시 한번 하어 네 나와서 네 그러면 이거는 시간이 늦었지만 통과하시죠 된 걸로 우와 와 microphones 다른 멤버들은 어떤 공약을 걸고 싶은지 둘이 언니 사건이후로 좀 말하기 얼마나 저 표고가 어려워졌어요. 이렇게 하면 언니, 저희 4명 다 뽁탕마려 하는 거예요. 뽀글뽀글. 그리고 한 번 음방 나오기. 안 된대요, 지금. 안 된대요. 왜 안 돼요? 저희가 되는데. 저희가 되는데 왜 안 돼요?